시작됐나요? 아 시작됐네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장각에 경치가 엄청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서프라이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 제가 경치를 보러 왔는데 그냥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브이앱을 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점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지금 브이앱을 켰는데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우와 여기 지금 최고입니다 정말. 여기 지금 장각에 굉장히 풍경이 제일 경치가 좋다는 명당 자리에요. 제가 지금 와서 브이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브이앱 아니었으면 정말 여러분들이랑 화질이 안 좋다고요? 화질이 안 좋나요? 지금 카메라 좀 닦아볼까? 괜찮나요? 네 와 이게 지금 멀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소음 비는 거죠. 소음 빌 수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워쇼고 워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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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이 갔어요 Curt Rice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weirdest Tyrion lunch contains 英 요 이렇게 с